안녕하세요. 승준의 다혁이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온교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저녁은 쌀쌀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요아이 분갈이를 해줄 예정인데요. 요아이는 아모르파티라고 합니다. 아모르파티가 나온지는 조금 되기는 하였지만, 저는 이번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물이 흑자주빛으로 물이 드는 것이 너무 매력있습니다. 조금 더 물이 들어야 하겠지만, 예쁘게 분갈이를 해서 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이 흑 좀 털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모르파티 흑에서 분리되어 있고요. 이 아이를 심어줄 아이는 요아분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저는 이 돌화분을 즐겨 쓰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를 심어도 너무 멋있습니다. 화분이 못생긴 듯하지만, 실제로 심어주면 너무나 예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배합토도 이렇게 굼뱅이 똥입니다. 굼뱅이 똥 일부를 좀 섞어줄 거고요. 지금 가을에 아이들이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배합토 속에는 여러가지 아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산야초를 비롯하여 난석, 샐러드볼, 기타 등등에서 흑 배합은 30%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깔만 깔아주고요. 배수로 중립 난석이에요. 난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진이 많이 일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물을 좀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흑을 일부 좀 깔아주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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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흙은 더 보충해주면서 합니다. 흙을 좀 고르게 펴줬고요. 흙을 살짝 눌러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심어졌어요. 다 심어졌고요. 저는 배수로 저는 복도로 파산석을 접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를 덮어줄 때는 뿌리 끝까지 복도해줍니다. 뿌리 끝까지 가야만 통풍에 지장이 없어요. 다 심어졌고요. 다 심어졌다면 이렇게 낙수물로 소독을 일단 한번 해줄게요. 낙수와 물하고 밀대 100으로 섞었습니다. 좀 시끄럽네요. 얼마 남지 않아서. 물이 촉촉하게 묻었더니 더 예쁘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앙호르 파티에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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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